네 다시 시험을 치렀구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5개를 맞았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구요 또 하나가 틀렸는데 여기가 틀렸는데 자꾸 두개 중에 이거 했다가 틀렸어 가지고 이걸로 바꿨는데 둘 다 맞는 거다 라는 거 같더라구요 여튼 여러분들도 시험 퀴즈 보셔가지고 잘 통과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거 통과해 가지고 60포인트를 땄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여기까지 진행 했더니 파운데이션이 끝난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게 스타트트 위드 유니티 100% 컴플리트 됐구요 퀴즈 했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마이크로 게임 그 해보는 거 저희 이제 첫번째 레고 마이크로 게임 버전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해 가지고 끝났고 끝냈더니 이제 배지가 생겼어요 새로운 배지 해 가지고 파운데이션 게 스타트트트 유니티 해 가지고 이게 나왔구요 그러면 이제 에셋을 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클라임을 걸면 제가 끝냈으니까 에셋을 하나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거 달라고 네 에셋 언록 됐네요 그래서 퍼스트 릴리즈 해 가지고 구매 시간 3분 전 마치 산 것처럼 잘 들어 왔구요 자 그러면 이제 돈 하면 끝나겠죠 돈 야 드디어 파운데이션은 끝났으면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 파운데이션을 끝내고 이제 그 제가 그 배지를 땄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다시 이제 패스웨이에서 유니티 에센셜 로 돌아오시면은 다른 미션들을 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리줌 패스웨이에 들어가시면 되고 아직은 저희는 이제 에센셜 하고 있는 거니까 에센셜 패스웨이에 들어갔더니 이제 파운데이션 익스플로어 유니티 라고 해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구요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익스플로어 유니티가 이제 목표구요 전체는 600 그 경험치 600을 주고 미션은 그 커리어 패스 그 유니티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처음 역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2d 3d 리얼타임 익스프리언스를 한다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컨텐츠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10시간 25분 짜리 익스플로어 유니티는 꽤 이제 오랫동안 해야 되는 종류인데요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리얼타임 3d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리얼타임 크리에이션부터 다음 시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크리에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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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감사합니다.